다음은 아름다운 얼굴이 되겠습니다. 선행상의 가수 요요미씨, 가수 유현상씨, 그리고 바리턴 교수시죠. 박경조님, 그리고 배우 강웅미님까지. 그리고 방일수님. 우리나라 코미디언의 대선배이신 방일수 선생까지 해서 다섯 분 앞으로 모시도록 보겠습니다. 다시 호명할게요. 우리 방일수님, 요요미님, 유현상님, 권종님, 강웅미님이 되겠습니다. 오시는 대로 오늘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수 요요미님. 유현상씨 어서 오십시오. 어. 고비를 딱 잡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배우리방웅미님도 나오셨고요. 거의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시상식품입니다. 천만산 시상식품입니다. 갑자기 또 우리 김경찬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또. 아니, 이제 커플로 때문에. 커플에 받으셔서. 자, 그러면 요요미님부터 시상하도록 보겠습니다. 요요미님이 앞으로 성교수님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가수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아름다운 얼굴 가수 요요미님께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박수를 담아 A.K.A. 명예윤자인의 진 송혜선생께서 시상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행상 요요미. 네, 받아주세요. 미소가 참 예쁘셔서 좋은 행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백두산의 유현상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알게 모르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네, 국무상 가식 균현상 축하합니다. 송혜선생님께서 전달하겠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놀이룸 단움을 사실 실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군요. 네. 자, 다음은 우리 박경종 가리톤 교수님. 네. 네. 박경종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중에 박경종 교수님도 수학 공연이 있습니다. 네. 박경종 교수님, 잠시요. 트롯기가 저희가 쭉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박경종 교수님부터 오십시오. 있나요? 준비됐나요? 따로 도우미께서 가지고 나오고 계시네요. 바로 가지고 준비를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네. 자, 일부 사정에 따라 먼저 수상하셨던 분이 되어주셔서 네, 축하드립니다. 박경종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박이톤 박경종 교수에게 역시 수상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네, 배우 우리 강웅빈님이십니다. 네. 반가운 얼굴이시죠? 네. 역시. 아유다운 얼굴로 선쟁이 되셨습니다. 선행상 강은빈 축하드립니다. 네, 격려하고 그리고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더 큰 선행이 오래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배우 이하은님. 선행상 이하은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2018 네, 그 오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올투게더 아시아 어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네, 아플량에 서주시고요. 어디 유연상 씨하고 강웅빈이 어디 영화를 가지. 남녀 주연상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아카데디 시상식 같은 느낌. 네. 아플량에 서주시고요. 어느 상보다 가장 크죠? 네, 박수 함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역시 아름다운 얼굴을 이렇게 선정된 분들이라 정말 따스하죠? 차량평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회를 밝게 만든 얼굴들이에요.